네 안녕하세요 이수혁입니다. 오늘은 화이트데이인데요. 이렇게 한국에서나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중국 상해에서 열릴 첫 번째 팬미팅을 저도 지금 무척 기대 중에 있는데요.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팬미팅에서 보고 싶은 저의 모습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준비를 해가서 열심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많은 댓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 바이바이